지적 질 배틀 방법은 아주 간단해 협춘기 지효가 나와서 가장 지금 지적하고 싶은 멤버를 한 명 골라 그래서 그 멤버한테 지적을 해 근데 그 멤버가 수긍을 하거나 대답을 못 하면 지는 거야 자 그럼 지효가 나와서 네 먼저 한 명을 뽑아줘 다른 멤버들한테 지적할 게 없어요 제일 잘할 거 같은데? 제일 잘할 거 같아 제일 잘할 거 같아 이거 제일 무서운데? 다름이 더 무서운데? 일단 그러면 지적하기에 잔잔한 친구 먼저 그러나 몸싸움 하면 어떡해요? 몸싸움 하면 바로 A야 A 아 E는 거요? 드리플 A 가볍게 뭐 가볍게 채영이 갈까요 그럼? 채영이? 채영이 채영! 왜 이렇게 밥을 맛없게 먹어? 왜 이렇게 밥을 맛없게 먹어? 야 밥만씩 떠나 지져라! 아 이거 중요하지 밥 깨작깨작 되는구나 세상식아 주인공 채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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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지? 채영이 지연이한테 왜 자꾸 앞머리 내렸다가 올렸고 하하하하 또 따랐다 해요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앞머리랑 머리끼리는 뭐가 낫다? 하하하하 앞머리에 올려놨다는 대학사예요 언니 좋습니다 하하하하 보모 가볼게요 보모 가볼게요 그래 모춘기와 지춘기 효춘기 효춘기 어 콘서트 유니 때 왜 이렇게 안무 틀렸어? 하하하하 왜 안무 틀렸어? 진짜 다 맞고 있었네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걸 가슴을 담아 뒀던 거야 지금 괜찮다 해놓고 삼 너 삼 너 하하하하 너 왜 맨날 밥 먹을 때 왜 맨날 흘리고 먹어 하하 와 약간 너무 잠깐만 밥 Friday 흘리고 먹으면 변명할 수 없어 넌 이제 밥 계속 흘리는 이미지 하하하하 개작개작 개작개작 넌 흘리고 변명할 수 없어 밥 맛있겠냐? 변명할 수 없어 하하하하 지호 또 불러? 잘하고 있어요 아 무섭다 지호 이번엔 다연이가... 이번엔 다연이가 볼게요 아~~ 다연이는 센데 아 이제 다연이로 가는거지 다연이 너 언제까지 깔창끼려? 언제까지 깔창끼려? 푹세트체! 와우~~ 푹세트, 푹세트, 와우~~ 푹세트, 와우~~ 쎄트, 쎄트, 쎄트 쎄트, 쎄트, 쎄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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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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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시호. 지우 연중이에요. 다 이기는데? 잘한다. 시호 잘한다. 사랑해, 지우 뭐. 자, 사나 할 말 있어 이제. 어? 사나 할 말 있어. 아무 말 해도 되잖아. 아무 말 해도 되지. 사나, 너 금방 안 어울려. 나 다음 주면 염색한다? 사나 한 번! 그게 변명했어요. 변명하면 안돼. 우리 게임은 변명하면 안돼. 곤지 곤지. 곤지? 곤지 한 거예요? 공지? 공지도 안돼. 안돼, 안돼. 우린 무조건 계속 지적질만 해요. 야! 너는 금발 하겠다면서 왜 안 하냐, 겁쟁이. 자, 탈락. 겁쟁이. 자, 탈락. 탈락, 탈락. 금발 안 올려서 탈락이야. 또 누구? 쯔위, 이제 너무 강자 남아서 쯔위 남아야 돼. 아, 이제 나연 쯔윤 남았네. 아, 맞아. 나도 애가 너무 무서워. 다 보고 있지, 지금. 언니는 왜? 나 키가 잃어놓고 네가 거인같이 보이잖아. 아, 잠깐만. 왜 이렇게 작아? 아, 언니는 왜 키가 잃어놨냐. 이거밖에 안 되냐, 왜 키가. 아니, 언니는 키가 왜 잃어놨어. 뭔가 상처를 줄까 봐. 뭔가 승천을 줄까 봐. 애가 고민을 엄청 한 거야. 아니, 지효. 지효 자는 게 아닌데. 야, 너는 왜 네가 커 놓고 나한테 뭐라고 해? 오오오. 그러면 언니는 이렇게 내가 할만이 없게 만들었어. 할만이 없게 만들었어. 아, 일로 왔지. 뭐야, 뭐야. 오, 지회야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할 말 없게 만들었다고. 잘했는데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할 말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잘했어, 진짜 잘했어. 잘했어. 자, 나연, 정연. 호랑이냐, 용이냐? 어. 나연 언니는 그래도 언니니까 정연이 먼저 하고 굿짐으로 가겠습니다. 정연이. 너, 안무를 왜 이렇게 못 외워? 안무를 못 외워. 자, 잊는 소리. 설명 안 돼요. 설명 안 돼. 이거 한 번 틀렸나 보다. 너 왜 이렇게 심실 웃어? 너 왜 코흥해? 너 왜 코흥해? 즐거워. 코흥. 아, 코흥. 왜 코흥해? 정연이가 자주 하긴 해요. 자, 마지막이 된 나연. 나연. 나 먼저?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해 정신없으니까 감히 서 있어. 아, 이런 거? 나도 지적하고 싶었어. 노여서 늙어버려서 안물 내린 거지. 노여서 늙어버려서 안물 내린 거지. 야, 나이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. 굳이 나한테 나이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을 텐데. 그래. 평화롭게 할까? 평화롭게 할까? 3, 2, 무승부! 자,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야. 없는 거 억지로 끄집을 할 수 없어요. 없는 거를 억지로. 최종까지 남았기 때문에. 다연지요. 에이로 줄게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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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